과연 어떻게 생산이 되고 그리고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세일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요. 자 그리고 여러분들 나중에 저쪽 차기시에 가서 직접 젖속을 들어오면 직접 손을 만들어서 우유를 짜줄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겁니다. 어 막 주물러 서연이도 서연이도 막 주물러 어 소세지 된대 우리 언제 더 만들 거야? 어 빨리 만들어서 먹고 와볼까? 어? 소세지는 코코맛인데? 소세지는 조물조물 조물조물 해주면 돼 아니 어때 어때 예 하하하 하하하 우와 신기하다 아 이쁘다 아 근데 더운 거? 하하하 아 이거 이게 충진기라고 충진기 충진기 아하 우와 한 번 두 번 세 번 세 번 어떤 거 뭐닐 거야 뭐닐 거야 이것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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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끝 와 멋있지 이거 밑에는 이래 들어봤자 이거 어우 멋있다 나도 어 어디 거기 들어 어 우리 너 이거 엄마가 만든 치즈가 봐, 소재지. 엄마, 뭘 어떻게 했다 했다? 응, 또 왔어.